페이지 가겠습니다 박스 안에 3번 법률에 차고 줄거져 있고 그 다음에 3번에 법령상 제한이 있죠 부동산 공법은 어디에 한 건 있어요 그 제한이란 말을 기억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공법상 제한을 모르고 사는 것은 뭐다 동기의 차고입니다 밑에 동기의 차고 가로 1번 있어요 법령상 제한은 무슨 차고다 그럼 옆에다가 표시할까 안할까 표시 X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아니다 차고가 아니다 혹시 법령상 제한을 모르고 샀는데 그걸 만약에 불쌍해서 차고이다 이렇게 해서 취소할 수 있다고 만약에 허용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 그러면 다 취소할 수 있어요 그 개인적 사정을 보게 되면 딱 해서 뭐다 차고다 해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판례가 한번 결정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역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역용을 방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법령상 제한은 뭐다 계약할 때 표시를 하란 말이야 내가 이러이런 목적 때문에 토지를 사는 거다 라고 샀는데 법령상 제한 때문에 상할 수 없다면 그때 뭐다 착오가 돼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토지만 뭐 해놓고 토지를 사놓고 나중에 법령상 제한 때문에 사용하지 못했다 그래서 차고다 이렇게 주행하게 되면 누구든지 가서 뭐 할 수 있다는 거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법률의 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행은 차고 아닌 경우에 거기 1번 2번 있죠 면적 부족 시가 이런 것들은 중요분의 차고로 보지 않고요 또 네 번째 것은 차고로 인해서 표시자가 경제적 불륙을 모여 입지 않은 경우 또 뭐 수익권 기소에 대한 차고 이런 것들은 뭐가 아니다 주행은 차고 아니니까 주행은 차고가 아닌 경우를 더 열심히 보셔야 돼 자 동계차고 가로 2번 있죠 가로 2번 왼쪽에다 써보세요 표시 충분 합의 분류 자 그게 동계차고고요 자 110조 갑니다 110조 옆에서 써볼까요 사기강박 가살표 취소 110조는 사기강박 취소의 문제예요 그런데 가로 1번에 무슨 강박 강박 정도가 뭐한 경우 극심한 경우 의사 결정을 자유로 박탈하기 때문에 뭐다 무효 146조 추인 기준 3년 법률행위 기준 10년 적용받는 것은 뭐다 취소이고 무효는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3년 10년은 소멸수요가 아니고 제척기간 그러니까 절대적 강박이 무효는 100조 강박이 100조 강박이 취소다 그런데 무효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무효다 그래서 자꾸 구별하는 거야 다음 2번에 1번 대리인 사기 제3자 사기에 해당이 돼요 안되죠 왼쪽에다 쓸말이 뭐지 써볼까 대리인 사기 자 이제 하나 더 추가합니다 밑에다가 제3자 사기 X 그래서 밑에다가 무조건 취소 대리인 사기는 상대방과 동일시 110조 2항에 상대방 사기할 때 그 상대방과 동일시 하기 때문에 제3자 사기 아닐 때문에 언제나 뭐 할 수 있다 취소 자 그런데 그걸 열심히 하게 되면 밑에 피용자 있죠 피용자 사기는 제3자 사기에 해당이 돼 그래서 무조건 취소가 아니야 그럼 이런 걸 공부하는 방법은 뭐냐면 느낌 느낌 있잖아요 느낌 뭐냐면 대리인 사기는 무조건 취소란 말이야 아 그럼 피용자 사기는 그렇지 않을 거야 이렇게 느낌으로 이해하면 시험장에서 답 쓸 수 있어 없어 꼭 이러면 머리로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그 오는 느낌 있잖아 아 누구 사기는 맨날 제가 맨날 대리인 사기는 제3자 사기가 아니니까 무조건 취소잖아 그때 옆에다 피용자는 그렇지 않을까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 기억해 두세요 자 3번 일정 수익보장 광고를 했어요 그런데 청력이 아니고 뭐다 이건 도대체 뭘까 자 수익보장 광고가 있어요 무슨 보자 수익보장 광고가 있는데 이게 키워드가 뭐냐면 계약서에 기재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신문광고는 1억 투자하면 얼마 주겠다고 했는데 막상 계약서에는 기재가 안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혀 모르고 계약을 한 사람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보장해서 안 해줘서 자꾸 뭐가 이거 사기 아니냐 그러니까 사기 내 판사는 뭐라고 그래요 수익보장 광고는 계약서에 뭐가 안 돼 있으면 기재가 안 돼 있으면 이 광고는 뭐다 아니 청약이 아니고 청약의 뭐다 유의로 본단 말이야 청약하도록 뭐야 꼬시기 위해서 뭐지 이거 밑밥이라고 그러나 낚싯밥 있잖아요 이렇게 던졌다는 얘기지 그걸 덥 쓰고 물고 뭐야 끌려왔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런 광고가 아직도 많아 안 많아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 사실은 뭐야 믿거든 가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일단 들어와서 살아보세요 사고 나한테 뭐야 이게 거의 뭐야 사기는 안 갈 정도로 딱 해놨어 세상에 뭐가 없다는 거 공짜가 없으니까 절대 공짜 바라지 말고 자기가 마음 만큼 노력한 만큼 살아는 얘기에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혹 그렇게 뭐 할 때가 있어 없어 어느 때 이게 없을 때 돈이 필요한데 갑자기 뭐야 돈이 필요한데 갑자기 뭐야 돈이 필요한데 딱 한다는 말 자기도 모르게 뭐야 자기 문제가 아니고 또 혹시 가족 때문에 돈이 필요한데 없으니까 갑자기 뭐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하여튼 힘들어니까 그런데 가능한 관여가 안 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중개업자분들이 돈을 많이 많이 버는 것 같아도 항상 뭐 뭐야 많이 당해 뭐 한다고 또 수위를 올렸으니까 또 하다가 또 어제 뭐 했다가 머리에서 딱 써놨다가 거기 어떻게 해버려 묶여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메어 있으면 안 돼 가끔 어떤 분이 내가 아는 분이 이제 이제 조그맣게 무슨 카페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걸 뭐 하려고 그냥 자기 재미 삼아서 뭐 하려고 이렇게 조그맣게 카페 만들어가지고 처음에는 재밌었겠지 이렇게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게 유명해져가지고 블로거에 유명해져가지고 계속 뭐 손이 찾아오니까 나중에 원래는 토하고 이럴 뭐 해야 되는데 쉬지를 못하고 계속 메어가지고 뭐야 그 일을 하고 있어 처음에는 뭐 하려고 했는데 그 취미 재미 삼아 하는데 나중에 거기 뭐가 돼가지고 메어 본인은 몰라 메어가지고 물론 재미있어 하겠지만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재미가 없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걸 순간적으로 뭐 하면 놓치면 거기 이렇게 끌려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해도 뭐야 공부도 이거 메어 있으면 안 돼 이걸 뭐하고 해서 즐기기 위해서 말을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수입 보장한 거는 뭐다 청약 아니야 청약 뭐다 저기 자판기 비치는 청약이야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사기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 효력발생 자 가로 1번이 무슨 우편 통산 우편과 내용증명 우편이 있어요 자 갑은 그냥 보통 우편을 우체통에 집어넣어서 보냈어 을이 전화가 왔어요 왜 편지 안 오느냐 갑은 우리한테 전화해서 뭐야 편지 보냈다 을 뭐라고 그래요 받은 적이 없다 근데 사실은 을이 받았어 근데 어디서 뭐 해버리고 안 받았다 막 발뺌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그럼 이쪽에서 갑은 보냈다 저쪽은 뭐야 받은 적 없다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 갑이 입증해야 돼 그게 무슨 얘기야 갑한테 입증 책임이 있다는 것은 거기 통산 우편은 추정할 수가 없다 오른쪽에 써봐 추정 안되면 스스로 입증 뭐 안되면 추정 안되면 스스로 입증 근데 내용증명 우편과 등기 우편은 근거가 있어 없어 보통 우편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근거가 없어 근데 내용증명 우편과 등기 우편은 근거가 있으니까 도달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읽으실 때 조심하시고 의사표시 회력발생의 키워드는 원칙 도달 예외 발신 발신은 두가지가 있었다 무권대리의 최상발 청약승낙에 있어서 승격발 그게 원래 기본이에요 의사표시 회력발생은 절대 틀리지 말기 이런거 틀리면 안돼 이건 쉬운거니까 자 그 다음에 대리권 갈게요 무슨권 대리의 3명관계에 있는거죠 자 거기 보면 가로 1번 해제권은 형성권이면 무슨 행위다 처분행이다 됐죠 또 4번 있어요 네 거기서 무슨권 해제할 대리권 있다고 볼 수 없죠 그러면 1번이든 4번이든 소비대차 계약이죠 무슨계약 생각해봐 소비대차 계약 대리권이 있어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 그러면 임무 완수한거야 임무가 완수했으면 이제 뭐야 손 떼야지 그 다음에 벌어지는 것은 갑병 그들만의 문제야 자 써볼까요 자 가로 1번에 해제권 있죠 해제 권한 묶으시고 또 4번에 해제할 대리 쭉 연결하세요 몇 번과 몇 번 그러면 자 소비대차를 했어요 뭐요 소비대차 완료했어요 완료했어요 뭐 했다고 그럼 뭐야 임무 완수 끝 끝이야 그러니까 밑으로 가서 해제권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다 없다 해제권은 없다 그렇게 기억하세요 소비대차 대리권 수여받아서 소비대차 했으면 그걸로 임무 완수 끝이지 그 위에 갑병사의 문제에 끼어들어서 해제권이라는 말은 있으면 안되겠다 그래서 대리권 나오면 무슨 권 없다는 거 기억하라 대리권 나오면 모르겠었던 뭔 없다는 거 해제권은 뭐야 없다 특별한 얘기 없으면 다만 본인이 가서 해제하라고 대리권 주면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대리권 나오면 무슨 권 해제권 없다 기억하기 자 그 다음에 5번 가볼까요 5번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 수여받은 매수인은 매매는 대금 지급 약정 재산권 이전 약정했죠 그럼 매매는 중도금 장금 수령에 관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5번 있잖아요 근데 요 중도금 장금 들고 먹튀하면 아까 제목이 오른쪽에다가 먹튀 밑에다가 대리권 남용 문제로 간다 중도금 장금 받아서 뭐 했다 먹튀 해버렸어 그럼 뭐예요 대리권 남용 문제로 간다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에 7페이지 가겠어요 7페이지에 대리행위 밑에 보니까 하나는 누가 사기쳤고 상대방의 하나는 뭐죠 대리인 의리죠 만약에 시험용이라면 우리 기출 문제를 보면은 타켓은 밑에 두 번째 박스가 타켓이야 자 제목이 뭐죠 아까 썼었어 뭐 아까 대리인 사기 제3자 사기 아니다 그러니까 뭐 알았다 또는 알 수 있다 관계없이 무조건 취소한다 그랬잖아 이건 중요한 얘기야 그러면 그 빨간 피 하얀 피 있었잖아 그러면 생각해봐 이렇게 삼각형이 역사 4개가 나오지 그러면 사기가 위로 올라갈 수도 있잖아 그럼 현장에 있는 사람이 누구야 그러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 있는 사람이야 이게 누구하고 누구야 의라고 병에 생각하세요 물론 시험에 따라서 의리과 병 나올 수도 있는 건 알아서 하시고 그러면 어디 사기 나오는 경우 어디서 무에서 내로는 사기는 뭐야 빨간 피지 이것도 무슨 피야 빨간 피란 말이야 여기서 사기 치는 거 빨간 피지 그런데 어디서 여기서 이렇게 치는 건 뭐다 그러면 이 계약 자체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계약하는데 이 계약은 보면 이 계약을 보게 되면 이거 전부 다 하자가 있는 거지 당했으니까 그런데 이건 계약 자체는 어느 누구도 뭐 당하지 않았다 이게 하얀 피라 그러니까 이건 뭐 할 수 없다 이것만 뭐 할 수 없고 취소 불구하고 나머지 것들은 무슨 사기가 아니다 제3자 사기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뭐 한다 취소 그래서 이거 이거는 모의고사용 무슨 용 어찌 나오는 것이고 이거는 출제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용의 너무 어려운 것들이라든지 이상한 질문이라든지 너무 글자를 배배배배배로 꽁고 있잖아 그런 것들은 일종의 무슨 모의고사 훈련용이고 실전의 두 가지야 특히 이거는 이거는 뭐야 이거는 아 이거지 이거 있죠 누가 사기한 경우 시험에 자주 하는 거야 무조건 뭐 한다 취소 이것도 이렇게 가는데 취소는 얘가 해 이미 대리인은 당연히 몰과하는 게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의 몰과 들 것 그래서 여기 두 가지 내용 잘 읽어보란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것은 가서 140조를 확인해 봐 몇 조요? 상대방이 대리인 사기하면 사기 여부는 대리인 기준 판단하지만 취소권은 본인한테 가요 따라서 이미 대리는 당연히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취소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몰아타라 숙권 맡으세요 그런 뜻 자 그 다음에 이제 복대리 나오네요 무슨 대리? 복대리 복대리 나오면 복대리 그죠? 뭐 생각나? 변호사 변호사 이름 또 다른 변호사 그죠? 그래서 최초의 변호사가 법원에 가서 대리 행위하고 또 다른 변호사도 법원에 가서 대리 행위하니까 또 다른 변호사도 본인의 대리인이고 아셨어요? 단지 변호사 또 다른 변호사 가는 거기 거기에 복임 행위는 누구 이름? 변호사 누구야? 대리인 이름 그러니까 대리인이 법원에 가서 하는 것은 대리 행위 변호사 대리인이 복대리 선임하는 행위가 무슨 행위? 복임 행위 그래서 복대리 나오면요 법주문 가서 122조 꼭 확인해 둘 것 복대리에서는 거기 가로입은 물었어요 복대리도 표현대리가 선입할 수 있어요? 표현대리가 나오면 항상 위에다가 3 3 3을 기억하라 125조 3 126조 3 129조 3 표현대리 누구 거? 3 3 3 따라서 복대리 인도 표현대리가 적용되니까 3 3 3 3은 복대리인이 그 권한을 넘은 경우 됐습니까? 대리권 소멸한 경우라도 본인이 책임질 수 있다는 것 복대리도 무슨 대리가 성립한다?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다음 협의의 묵권 대리들이 갑니다 협의의 묵권 대리는 오른쪽에다 점점점 불확정 무효 무슨 무효? 불확정 무효 협의의 묵권 대리가면 본인은 무슨 권? 무슨 권이 있고 본인은 추인, 추인권이 있고 상대방은 최고 철회권이 있어요 우측에 7페이지 맨 위에 3번이 있어요 전득자는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가? 써보세요 오른쪽에다가 오른쪽에다가 본인 원해서 옆에다 본인 원해서 네? 추인 밑에다가 자, 화살표 길게 하시고요 자, 상대방 물음표 본인이 원해서 추인합니다 상대방이 누구일까? 상대방이 누구일까? 믿다가 확장 확장시켜도 좋다 즉, 이 말은 무권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고 직접 상대방한테 할 수도 있고 직접 상대방 건너간 누구도 전득자도 포함돼도 좋다 그 얘기예요 본인이 뭐해서 하는 거니까 원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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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8페이지 맨 밑에 권한을 넘은 표인들이에 5번이 있어요 응? 5번에 전득자는 표현들이 제3제에 해당하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해당 안됩니다 메뉴에 써보세요 메뉴에다가 표대 주장 화살표 333 범위 점점점 축소할 것 표대 주장 333 범위는 뭐한다 축소 본인 갑은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직접 상대방 거기까지만 뭐한다 책임지지 건너간 누구까지 전득자까지 책임지지는 않는다 즉 그 상대방이 악이라 한다면 본인은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너간 전득자가 비록 뭐라 할지라도 선이 앤드 무과실이더라도 이미 병한테 악임으로 본인은 책임이 없지 건너간 정이 아무리 뭐라 할지라도 선이 무과실이라 책임이 아닌다 안집니다 그러니까 법은 일정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야 이 판단이 항상 옳은 거예요? 아니야 그렇게 그 사람 보는 거야 만약에 오늘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 없어 이쪽으로 뭐라 할 수 있어요 말 바꾼다고 거래 안전을 위한 제도니까 전득자도 포함된다 이리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현재는 누가 아니다 그럼 지금 두 가지가 있잖아 하나는 뭐고 축소 하나는 자 무권대리가 두 가지지 뭐 협의의 무권대리하고 표현대리가 있잖아 협의의 무권대리에서는 전득자는 뭐야 포함시켜도 놓지만 표대주장하는 뭐야 삼사산 범위는 뭐한다 그렇게 결합한 말이야 그렇게 반대되는 얘기를 같이 가지고 가면 말을 바꿔내도 하나는 확대였고 하나는 뭐 있더라 축소했고 생각하면서 답을 떠듬떠듬이라도 이렇게 뭐야 가서 쓸 수가 있단 말이야 자 7페이지 다시 갑니다 맨 위에 3번 전득자 취인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취인으로 인정한 경우 읽다가 거기 보시면 6번 있죠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뭐했다 상속했다고 됐어요 자 무권대리인 위에다가요 불확정 무효 무권대리인 것은 무슨 무회요 불확정 무효죠 자 그런데 상속이란 말이지 상속 위에다가 확정 유효 안입을자 불확정 무효 상태에 있다가 그 지가 잘못해서 판 토지를 상속 받은 순간 뭐가 돼 그 계약은 확정 유효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본인의 취인 거절을 상속받았다 할지라도 무권대리인은 그 취인 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치게 반한다 자주 나옵니다 다음에 밑에 박스 했어요 민법 135조 이랑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 선택에 쫓아 계약의 이행 또는 무슨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죠 이 규정에 따라 무권대리인의 상대방 책임은 무슨 책임이다 키워드입니다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이에요 대리권 흠결에 관해서 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규책 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무권대리 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 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다 하더라도 책임은 못하지 않는다 아 무슨 책임 물어볼게요 법정 대리인 복대리들에 가면 아까 책임이 두 개가 있다고 했지 네 법정 복대리들에 가면 책임이 두 개가 있어 첫 번째 책임은 일단 무능력자 본인한테 자식한테 어떻게 해야 돼 책임질 때 과실 의문을 따져 책임져 전적으로 뭐야 무과실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자기 책임으로 언제든지 복대리 선임을 할 수 있으니까 책임도 뭐다 전적인 무과실 책임이야 그런데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만약에 뭐하면 선임하면 이미 대리의 선임감독상 책임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선임감독상 책임을 뭐라 한다 과실 책임 됐어요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 처음 출발 책임은 뭐고 무과실 책임이고 문제가 있을 때는 약간 가실 책임 그러면 이것도 무권대리인에 책임질 때도 어떻게 되는 거야 무슨 책임이야 무권대책임은 힘들면 이렇게 생각해 무권대리인니까 무 무 무과실 책임이 되잖아 무슨 책임 전적인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 기억하세요 자 넘기셔가지고 표현대리가 있어요 표현대리는 상대방 보하는 거죠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일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대리는 종류가 몇 가지지 세 가지죠 첫 번째가 뭐고 대리권이 있다 대리권 있다 유권대리 정상이죠 두 번째는 없을 묻자 무권대리 무권대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협의 무권대리 하나는 뭐죠 유권대리는 계약하자마자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효력이 이거 4번이야 확정 유효야 근데 해외 무권대리는 효력이 몇 번 상태에 있다가 1번 상태에 있다가 인정받으면 뭐로 가고 4번 갈 수도 있고 2번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럼 혹시 뭐가 되더라도 4번 되는 경우 하더라도 자 표현대리도 뭐야 불확정 뭐 있다가 주장해서 뭐가 되는 거야 이건 4번이 되는 거야 뭐가 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표현대리는 소속이 어디지 무슨 대리지 무슨 대리가 아니다 그러면 유권대리 주장 가운데 표현대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안단 말이야 유권대리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을 수가 없다 따라서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는데 법원이 심리 판단할 필요는 없다 항병권도 법원에 와서 뭐 해야 돼요 주장해야지 판단해 주잖아요 표현대리도 뭐 하지 않으면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판단해 주지 않는다 1번이고요 다음 가로 2번 표현대리가 뭐하는 경우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 법리가 유추 적용되는가 과실상계 법리에 유추 적용하지 않고요 전적으로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진다는 게 판례 태도 다음 대리권 수여 표시 표현대리입니다 자 1번에 명의대에 가로무 꾸세요 명의를 뭐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병하고 뭐 계약을 한단 말이야 자꾸 뭐 행위를 한단 말이야 근데 상대방은 이름이 적혀있는 사람이 현재 있는 사람은 뭐로 생각하고 그 사람인 줄 알고 뭐 하는 거야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름만 뭐 한 거야 빌린 거야 그러면 병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행위를 했는데 알고 보면 지가 아닌 거지 그러면 갑이 어떻게 돼요 본인 이름 빌려준 자도 뭐하는 거야 책임질 필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권 수여 표시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대리권 수여 표시 표현대리 있죠 표현대리 위에다가 옆에다 점점점 3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옆에다 점점점 3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옆에다 점점점 3 뭐죠 이게 표현대리는 333이 주장하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요 딱 독립적으로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타겟이야 자 가로 1번 공법상 행위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기본 대리권이 공법상 행위이지만 행위 자체가 사법 행위이기 때문에 기본 대리권 안에 공법 행위가 포함돼도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 공법 행위가 두 군데 밖에 없어 107조 네? 그 다음에 126조 107조는 공무원 사직은 공법 행위니까 10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였을 때 그 권한은 공법 행위라도 관계가 없다 포함돼도 좋죠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담보권 설정 대리권 수여받은 자가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뭐한다 이전 등기를 한 후 제3자한테 격려했죠 그러면 가로 2번 옆에서 써보세요 현명했어요 안했어 아니 자기 이름 앞으로 뭐해서 등기에서 팔아 넘어갔잖아요 이건 현명이 없다는 얘기는 대리인 자격으로 판 것이 아니죠 이와 같은 경우는 표현대리를 적용할 수가 없어요 이때는 그냥 무효등기 공신력 없다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 얘기죠 내용이 근데 그 밑에 3번을 보세요 본인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본인으로 가장해서 아파트를 뭐 했고요? 그럼 병인 물론 갑의 거야 아파트 임대 권한을 받았죠 근데 우리 병한테 가서 임대차 하면서 마취자에게 뭐인 것처럼 본인인 것처럼 과장했다는 얘기야 그럼 병은 그 갑인 줄 알고 계약했단 말이야 그래서 임대에서 차임도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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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다시 자신을 본인으로 가장해서 임찬에게 뭐 했어요? 매듭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누가 난리치겠어요 을은 먹튀지 그럼 갑하고 병을 만났을 거 아니야 갑을 맞으면 뭐라고 했을 거예요? 을이 갑의 대리인 을 현명해서 계약한 적이 없다 아니 갑 얘기도 맞어 틀려 맞죠? 그리고 나는 집에 임대 권한을 준 적은 있어도 뭐? 매매에 준 적은 없다 이게 할 거 아니야 따라서 이건 뭐가 아니다 표현대리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게 할 거 아니야 그럼 나는 뭐 책임이 없다 또 나는 뭐도 하기 싫다 나 취는 안 한다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내놔라 그런 얘기지 그런데 병 입장에서 뭐라는 거야? 아니 처음에 임대치할 때도 본인 가장 했고 또 매매할 때도 뭐야 본인 가장 했으면 나는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상대방 뭐야 이건 무슨 일이다 표현대리다 그 번호를 붙은 거야 그러니까 판사 보니까 뭐야 표현대리 적용하지 아니 표현대리 뭐한다 적용했어 누구를 뭐한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잘못이 뭐냐면 임대차라고 대리권 줬지 가서 임대차 해서 해겐 했어 그러면 그 병한테 한 번쯤 뭐 해야 돼요? 전화 확인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불편함이 없으십니까? 적어도 주인 정도라면요 그 정도 예의는 있어야 돼 낼름 뭐 해놓고 그냥 임대해놓고 그냥 맨날 뭐 만나라고 그냥 그 차이면 받느라고 그냥 그렇게 그러면 안 돼 들어온 사람한테 어떻게 한다고요 한 번쯤? 만나든지 한번 전화해서 뭐야 어떻습니까? 물어보든지 그러면 전화 받았으면 이 사람 뭐야? 얘기하면 그게 들뚱날 거 아니야 또 매매까지 해버렸잖아 그 오랜 세월 동안 뭐 하지 않았다는 거야 감히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누구한테 일을 맡겼을 때 가끔 누구한테 아니 그 거래한 상대방이 있잖아 전화 한 번 해서 뭐야 확인해 두면 그런 문제를 막을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본인이 똑똑하지 않거나 딱 힘을 안 잡으면 그 자국 땀만 먹게 돼 있어 잡아도 안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풀어서 어떻게 풀면 돼? 시험 문제 풀은 요런 본인 가장 본인 가장 두 번 나왔으면 본인 책임진다 그거 두 번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러니까 지문을 읽을 때 그런 느낌을 자꾸 가지란 말이야 본인 가장 본인 가장 두 번 나왔으면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진다 근데 2번은 전혀 다르지 2번은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2번 3번 확인해 두시고 그 다음에 6번 가보세요 기본적 대리권과 권한을 넘은 대리인인가 동정성이 요구되는가 뭐 동정성이 요구될 리가 없지 전혀 뭐라도 별개의 것이라도 무방하죠 아까 그 본인 가장 본인 가장 두 번 남은 본인이 책임진다 갔냐고 그게 전혀 전혀 다르더라도 본인이 뭐 한다? 책임진다 그래서 표현대리가 나온다면 혹시 그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초점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유동적 무효가 있습니다 유동적 무효는 옆에다가 점점점 불확정 무효 무슨 무효? 불확정 무효 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요 두 가지 내용이 있죠 하나가 뭐죠? 매매, 효력 없다지 그런데 협력 의무 있다 이 키워드예요 유동적 무효는 무슨 효력은 없다 매매 효력은 없다 왜 없어요? 아니 유동적 무효니까 뭐 받기 전에는 무효 상태에 있는 거야 유동적 무효 떨고 있는 거야 이렇게 떨고 있어 어쨌든 무효야 그럼 채권적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대금 채권 없고 재산권 채권 효력 없어 채권이 없으면 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을 문제 삼는 무슨 해제? 법정 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은 없다 그런데 해약금 해제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가로 2번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쓰면 되겠네 계약금 계약 알아서 써봐요 밑에다가 밑에 뭐가 나와야 돼? 그렇지 다다다다 그 밑에 해약금 해제죠 자 계약금 계약을 약정하고 다다다다다다 주기 전까지는 고사에서는 해약금 해제할 수가 없지요 다 주고 중도금 지급 전 할 수 있죠 그래서 해약금 해제는 할 수 있습니다 뭐 받기 전까지 중도금 받기 전까지는 해약금 해제할 수가 있죠 그래서 법정 해제는 안 돼도 모르는 데다 해약금 해제는 돼요 그런데 3번에 협력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 없다 3번을 박스하게 협력 의무 위반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협력 의무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 제기할 수 있어요? 협력 의무 위반 시 소 제기할 수 있어요? 협력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협력 의무는 있으니까 협력 의무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이야 왜? 매매 효력 없다 그랬잖아 없는 것하고 협력 의무 있는 것하고 두 가지는 무슨 관계가 아니다? 동생관계가 아니다 라는 것이 어디에 태도?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무효 들어갈게요 맨 밑에 요식행위로부터 요식행위로의 전환이 있죠? 이게 원래는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자 앞에 거 요식행위 무효 뒤에 거 전환 옆에다가 유효 전환이야 무효인 요식행위를 다른 법률행위 요식행위 전환을 인정하느냐 얘기죠? 원래는 안 돼 그죠? 특별한 경우에 되는 경우가 있네 거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혼인 외에 무슨 자? 출생자라고 돼 있어 근데 어? 둔갑됐어 뭐로? 혼인 중 뭐로 했어요? 네? 출생자로 뭐 했습니까? 신고를 했다는 얘기야 출생신고는 유효 무효 무효의 무효 근데 무슨 신고로? 인지신고로 효력을 만다 인정해 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요거는 메뉴에다가 신분행위라고 적는다 무슨 행위? 원래 우리 총칙은 재산행위에 전부 다 친해 의사표시 신분행위 적용 없고 재산행위 적용 있고 대리도 신분행위 적용 없고 재산행위를 대리한 거고 조건도 재산행위에 조건을 붙이는 거지 신분행위에 조건 붙이면 안되지 기한도 재산행위지 무슨 행위가 아니야? 근데 이 신분행위에 적용되는 거 거기야 신분행위도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된다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무효인 가등기를 요요한 것으로 전용하기로 뭐 했어요? 약정했다면 그 가등기는 언제부터? 그 밑에 써볼까요? 무효행위 추인 반대화 살펴 무권대리 추인 무효행위 추인도 있고 모두 있다 무권대리 추인도 있죠 자 무권대리는 불확정 무효죠 무효행위는 확정 무효야 이 두 가지 차이는 하나는 처음부터고 하나는 그때부터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때부터라는 얘기에요 언제가 아니고 처음부터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구요 네 거기까지 일단 하구요 잠시 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скор程 Into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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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 where those filled with double